안녕하세요. 코어치티비 여러분. 저는 지금 폴랜드 출장이 와있구요. 지난 일요일날 와서 지금 일주일 동안 있을 예정이고 토요일날 복귀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을 데리고 한국의 어떤 제품 같은 것들 소개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폴랜드 굉장히 좋네요. 사람들도 진정하고 되게 잘생기고 이쁘신 분들도 많고 물가도 싸구요. 지금 제 뒤에 있는 건물이 Culture and Science라고 문화과학 공전인데 50년대에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스타일린이 만든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시내 도시에서 제일 정말 멋있는 건물이구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어요. 안에서 지금 저희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전시는 내일까지구요. 곧 복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도네요. 이렇게 모바일로 새로 찍어서 올려보는 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암튼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